천안 도심을 외곽대로를 중심으로 노는 순환급행 버스가 내일부터 운행됩니다. 5번 노선인 이 버스는 천안의 외곽대로인 권영로와 남부대로, 충절로, 삼성대로를 순환하면서 정거장을 승객 수요가 많은 18곳으로 기존보다 3분의 1가량 줄여 운행 소요시간을 30분가량 단축했습니다. 시는 최대 도심인 불당동과 신부동, 두정동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예정지인 용곡동까지 노선에 포함했다며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